깽게 꼬마 어! 실시간으로 다 땄는데 잘 나왔다고 또 연락이 오는데 뭔지 알았어 내 목소리를 시원하네 나이스 아니 요거다 요거다 놓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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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숙이 형 잘한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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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3대1 3대1 다진 2대1 2대1 рын자 1대 2 코뿌리는 친구가 이준어요 거꾸로덜라고 정해서 아 Venezuela 나이스 nuestro Reverf 4대1 결승전입니다. 양평대 50대 결승 안양스마트 스타평택마루 스타평택마루 대 안양스마트 현재 4대1로 안양스마트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4대2 4대2 사진도 아까 찍은거 나이스 나이스 오늘 승리가 들어왔고 날씨는 4대1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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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도 자수비가 원래 호기시대는 거의가 지금 코로나로 되어있어 아 정상은 아니네 근데 수고하셔서 정상은 아니지 경신은 안나왔으니까 저거는 일단 저거 우습이 더 그렇지 약하지 약하지 그렇지 어차피 약정은 다 있어 누가 있지 몰라 이거 근데 요거는 다 그냥 청주대는 거기는 아예 진짜 높더라구요 진짜 높더라구요 외라가 맞네 오늘 오늘 외라가 맞네 오늘 외라가 좋아요 확실히 이거 명주씨가 다행이 됐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뛰어오네 재훈이도 건날 우승해가 다음 날 무장해가 다음 날 무장해가 다음 날 무장해가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8초 다음 날 4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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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20초 예! 9대6으로 스마트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리세트 9대7 리세트 10대7 리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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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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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가.. 아.. 단발 연결.. 나갔네.. 오.. 탑.. 어.. 집에 가자! 네이식명 골고루 고기 4명이 봐도 program 고맙습니다. 13대구 스마트 리드 네 50대부 결승입니다 50대부 결승 1세트 15대10으로 안양스마트가 이겼습니다 1세트 자 1대0 평택마루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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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팀 있어 자 2대0 평택마루 리드 자 2대0 평택마루 탈출 탈출 자, 3대1 풍텅마루 2점 리드 4대2 풍텅마루 2점 리드 네 1센트 치고 잘해요 오늘 잘하네요 2센트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해 주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선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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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3 상수대장 상수대장 5대3 상수대장 5대3 5대3 신형 2차 2차 3차 3차 4 3 4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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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탑평택마루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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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한 번 보여주라고 말해봐요 같이 살게 자는 거 마지막 장면 우리 손님은 오시고 사장님은 오시고 아 여기 한 명이 없는데 몇 명이 없는데 아이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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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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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갑시다. 진짜 뭐하는 거지.. 고기만 하면 안 돼.. 그냥 아침에 안 돼.. 이 대로 다 해가지고.. 이 대로 다 먹으면 안 돼.. 대로 그냥 먹으면 안 돼.. , 이 대로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전혀 안 돼.. 이 대로... 이 대로.. 이 대로 한 번도 안 돼.. 이 대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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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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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우마루가 1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9대9 스마트 동점입니다. 성태우마루가 2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성태우마루가 2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성태우마루가 2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성태우마루가 3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성태우마루가 3점 리드. 성태우张이 1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같이 가 virgil 화이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3세트 에이트 14대 14, 들 수 없습니다. 자, 15대 14로 스타 평택마루가 양평대에 우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